빨간 로뎅 사왔다 안녕하세요 빨간 로뎅 좀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거 셀프로 갖고 와야 돼요? 아니면 그냥 하나 하나 먹을 거예요? 예예예 야 한번 먹어보자 무엇을 사요? 이거 많이 맵나? 와 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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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건 괜찮은데 찍으면서 조용히 먹으면 안 될까요? 이거 여기 민원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요? 여기서 누가 시끄럽지? 아니 민간 보고 아직 뭐 이러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 시끄럽나? 조용히 먹게요 이 정도 목소리 뭐 일반 대화 목소리인데 아 우리요 이것만 먹자 그냥 가라 했다 가자 이 정도 목소리도 못 내면 시장에서 뭐 다들 이런 거는 고소문가 아이가? 이렇게 시끄럽고 박자젓갈로 해야지 이게 시장이지 원래 이 정도는 시끄럽고 해야지 시장 아닙니까? 그죠? 그게 시장입니까? 네 시끄럽게 해야 돼 그래 네 아니 그냥 뭐 시장 시장인데 그래 이리 시끄러워야지 시장 맛이지 자 하시나 녹두 자 녹두빔데 떡 자 녹두빔데 떡 이 icias 감사합니다.